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단어를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문장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문장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문장을 구성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지난 시간에 우리 품사에 관해서 하고 단어들이었죠. 그것들은 이 단어들이 모여있는 것을 구 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범주를 나타낸다면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라고 하고 이 단어가 여러 개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 이상 여러 개 모여있는 것들을 구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구의 안에는 단어가 들어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의 조합인 구 중에서도요. 주어와 동사가 갖추어진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구 라고 하는데 주어와 동사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마디절자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언어의 혹은 문장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단위는 절이라고 불러요. 이번 시간에 이 구와 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구와 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 단어가 여러 개 모여있으면 구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어와 동사가 갖추어져 있으면 절이다. 라고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문맥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의 목표는 구문 독해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문 독해를 가능하게 하려면 문장의 요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품사인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구와 절이 됩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우리가 품사 8개를 배웠죠. 그리고 이 8개의 품사의 어원 뿌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 구와 절 시간 그리고 문장의 요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해드릴 건데요.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구와 절 중에서 구라는 게 뭐라고 했죠?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칠판에 있는 이 글씨들은요. 사실상 구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어 단어가 모여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어와 동사가 갖추어진 걸 하나의 마디 하나의 절로 부릅니다. 주어 동사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구라고 할 거예요. 자 이 구는 사실상 이제 주어 동사가 갖추어진 문장이고요. 절 문장이고요. 이 문장 내에서도 지금 색깔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 하나의 구 또는 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풀이를 해볼게요. The flowers on the table are blooming. bloom은 꽃이 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꽃이 피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어떤 꽃이냐면 언더테이버. 자 여기 볼까요? 단어 단어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구겠죠. 이 중에서 주어와 동사가 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어와 동사를 배웠어요. 그쵸? 주어와 동사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에요. 얘는 하나의 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품사를 여기다 이제 더해보겠습니다. 이 언더테이버 이라는 하나의 구는 문장 내에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테이블 위에 피고 있다. 아니면 테이블 위에 꽃이 누구를 설명해 줍니까? 꽃을 설명해 주고 있겠죠? 자 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로 나와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잖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뭐라고 불러요? 형용사.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해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구. 따라서 얘는 형용사구라고 부를 거예요. 형용사구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He is standing next to her. 그는 그녀의 옆에 서 있습니다. 자 그는 그녀의 옆에 서 있습니다. next to her. 단어, 단어, 단어의 조합이니까 구에요. 그죠? 주어동사 갖추어져 있나요? 아니죠. 자 구에요. 그럼 이 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히를 수식해 줍니까? is standing 이라는 동사를 수식해 줍니까? 동사가 여러분 지금 is standing 여기 합쳐서 동사 하나입니다. 진행형. 동사 다음 시간에 열심히 배울 거예요. 자 is standing. 그는 그녀의 옆에 서 있다. 옆에라는 이 단어, 그녀의 옆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조합인 구는 is standing 이라는 동사를 지금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를 수식해 주는 동사의 꿈이 뭐를 어떤 품사로 불렀죠? 부사라고 불렀어요. 부사입니다. 그럼 부사의 역할을 해주는 구니까 얘를 뭐라고 해요? 부사 구라고 부르겠죠. 부사 구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요. I know. 난 알아. That he stole my wallet. 그가 내 지갑을 훔쳤다는 것을 안다. 자 나는 알아요. 그리고 that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He stole my wallet.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죠? 단어의 조합이요. 이 중에서 주어 동사가 갖추어져 있으면 절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He, 그가, stole, 훔쳤다, 동사. 주어 동사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절이에요. 절인데 무슨 절일까요? 자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절일까요? 나는 안다. 그가 내 지갑을 훔쳤다는 것을 안다. 뭐뭐를 안다. 여러분 을를붓는 걸 목적어라고 한다는 사실 아세요? 자 목적어. 너무 쉬운 거 물어봤나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니까요. 목적절이에요. 근데 이 목적어라는 것은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해주는 절, 명사절이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목적어니까 목적절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가요? 구와 절이라는 게 각각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품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품사를 각각 하나의 단어로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 단어의 조합으로 보기 시작하셔야 해요. 그래야 문장의 구문독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어의 역할을 했다면 이번 시간 바로 구문독해를 가능케 한다라고 했죠. 구문독해의 구와 절을 지금 봤어요. 그럼 이 구와 절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제 문장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문장의 요소와 형식을 보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끊어 읽기도 하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것도 학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문장의 요소를요. 영문법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문장의 요소라는 건 각각의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하는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식으로 넘어가면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말들이 나와요. 중학교 때 어법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한 초등학교 6학년쯤에 배우기 시작해서 문법을 중학교 때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문법으로 가는 건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건 중학교 때 본격적인 어법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공부했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안 써먹어요. 중학교 때 처음에 어법을 이걸 배우고 나면 고등학교 때 잘 안 써먹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출제되는 문제들은 이걸 다 안다는 전자에 훨씬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공식을 외우고 거기다 적용을 해도 좋은 문장을 만들 수가 없죠. 이거는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초 베이스가 없는데 그 위에 쌓아서 뭐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문장의 형식이나 요소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말도 귀에 잘 안 들어올 것이고 또 답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장의 요소와 형식 좀 해볼게요. 문장의 요소는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문장의 종류를 다섯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문장의 종류. 여러분, 문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절이에요. 절이니까 무엇과 무엇이 갖추어져 있어요? 주어와 동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요소 중에서 주어와 동사가 갖추어져 있고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보면 다섯 개의 문장 종류, 즉 형식을 다섯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주어 이제 풀이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약자로 사용을 하거든요. 풀 네임은 이렇게 돼 있어요. subject. 우리 지난 시간에 품사를 할 때요. 제가 ject라는 단어의 어원을 설명드렸어요. ject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ject라는 단어는 바로 throw, 던지다, 건네다, 던지다 이렇게 던져야 맞는 throw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건너주는 것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걸 throw라고 해요. 말도 건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발전을 해서 던지다, 건네다, 말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ject예요. 마는 영 단어에 ject라는 단어가 들어갈 건데 모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를 가져요. sub라는 단어도 역시 여러분들 많이 영 단어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어원풀이를 해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하실 때도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되겠죠. sub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전부 다 under 이라는 의미예요. 아래로. 아래로. 자, 주어가 뭐냐 하면요. 문장의 주체입니다. 문장의 주체. 문장의, 자, 문장 절이에요. 문장의 주체를 나타낼 때 주어라고 해요. 문장의 주체는 문장의 주인이죠. 이 주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뭘 받는지 등등등 어쨌든 문장의 주인이 되는 얘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인이 말했다. 그러면 제인이 말했다. 문장의 주체 누구예요? subject. 그러면 제인이라는 사람이 던져요, 건네요, 말해요. 어디로요? 자, 주어 밑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 주어의 밑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sub라는 단어와 합쳐진 거예요. subject. 주어입니다. subject. 앞으로 저는 s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s가 들어간 이 약어를 보시면 얘가 문장의 주인이 되고 얘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문장의 요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영향력을 그 아래로 주어 하에 쫙 받는 거죠. 동사는 verb라고 합니다. 동사. 지난 시간에도 동사에 대한 품사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동사에 대해서 자세 배워요라는 약간의 언질도 있었습니다. 자, 이 동사의 어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verb의 어원은 word이라고요.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렇죠? 말하다. 영향력을 끼치다 아니면 가하다 라는 뜻의 imperial입니다. 그래서 verb. 주어가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라면 그걸 행하는 거. 행동대장이에요. 얘가 바로 ver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과 행위,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뭘까요? 목적어. 목적어는요. 주어가 동작과 상태를 행하죠. 그러면 행하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해요. 행하는 행위의 대상 이렇게 좀 적을게요. 제가. 행위의 대상. 여러분 책에 적혀있나요? 안 적혀있으면 체크를 하십시오. 음. 네. 안 적혀있네요. object에서 object는 뭐라고 했어요? 건너가는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of는요? of로 시작하는 많은 단어들이 against의 의미를 가져요. against가 뭐죠? 뭐 against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이 라틴어 사진을 보시면 near, 근처에 라는 뜻도 되고요. 대상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모든 단어가 이 of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of인 경우도 있고요. of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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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near 이런 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흔한 경우에 against를 쓰니까요. 여러분 혼동하지 않으시게 여기까지만 쓸게요. 제가. 자, 목적어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어가, 돌고래가, 또 돌고래가. 아, 돌고래라는 말을 괜히 했다. 그림자를 못 그리는데. 돌고래가. 어, 뭘 해요. 헤엄을 쳐요. 그죠? 돌고래 같나요? 죄송해요. 제가 그림실에 별로 없어요. 자, 네. 꼬리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어쨌든. 자, 돌고래가. 이쁜 돌고래가. 바닷속에서 돌고래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말을 합니다. 그죠? 자, 이거 동사를 해요. 동사를 해요. 동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요? 그래서 어떤 뭐가 있는지를 보려면 얘가 어떤 대상을 검사를 하려면 초음판에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죠,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죠. 이게 그래서 object예요.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object는 뭔가 행위를 당해서 영향력을 이렇게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어. 얘가 주어라면. 생각해볼까요? 얘가 주어라면. 이게 이 행위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목적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적어를 보시면은요. 목적어라는 단어 혹은 제가 약자로 쓰는 어우를 보시면 아, 행위의 주체다. 그러니까 얘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것. 맞바람 혹은 저쪽에서 맞는 애. 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상과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보어라는 단어를 또 보겠습니다. 보어는 영어로 compliment라고 하는데 이 come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풀이를 해드렸어요. 자, come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come도 있고 뭐 con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together, 함께 혹은 with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라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come이나 con으로 시작하는 모든 영 단어는 함께 라는 의미예요. 뭐가 모여 있어요. complimented의 pull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month는요. 이 month는 이 명사를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전미어예요. 지금 다 보시면 전미어가 얘만 따로 들어가 있어요. pull은 채우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채우다. 얘가 채우다예요. 자, 이 pull이라는 단어는요. 고대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일 거예요. 고대어를 지금 배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고 to feel, 채우다 라는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 게 pull입니다. pull이라는 단어가 player 원래였는데 그러면 같이 채워 넣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채워주는 거예요. compliment는 같이 있으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까? 내 반쪽, 반려자 이런 의미입니다. 반쪽, 내 반쪽, 반려자 무슨 의미예요? 난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없으면 허전하죠. 이게 compliment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어가 문장 내에서 주어동사만 있으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어가 없어도 문장은 완성돼요. 근데 보어가 없으면 허전해요. 뭐가 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채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보어 compliment라고 합니다. 배우자님 미안해요. 자, compliment. 그러면 채우다라는 뜻이니까 보어가 문장 내에서 해주는 역할이 뭘까요? 허전한 문장을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보어가 있는 문장은 좀 더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문장 제가 하나만 적어볼게요. 뒤에 넘어가면 많이 있으니까 he is a 뭐 옛날에 배웠던 문장 할까요? 너무 쉽다.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이에요. 여기 이 문장에서요 여러분 a student가 보어예요. 조금 이따 자세히 할 건데요. 이게 보어예요. 그러면 이 보어가 문장이 없어도 얘가 없어도 문장은 돼요. 왜냐하면 비동사가 상태 혹은 이다, 있다 라는 뜻이니까 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프다는 건가? 그가 잘생겼다는 건가? 아, 그가 학생이구나 라고 해서 허전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얘를 보완해 주는 거죠.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문장의 요소 4개 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이 4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든 게 5가지의 문장의 종류, 즉 문장의 형식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he was a student 이렇게 문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she thinks I'm a liar 자, 문장을 한번 보죠.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주어,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 문장의 주인이 되겠죠? 얘가 주어예요. subject라고 했죠? 주어예요. was는 동사죠. 뭐뭐이다, 뭐뭐인 상태이다 라고 나타나지죠. 동사요. 자, 동사 됐어요. 밑에도요, she, 그녀는 things, 생각하다 라는 하다로 끝난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됐으니까 얘는 일단 문장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뒤를 볼게요. 그녀는 있다. 조금 전에 한 문장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wa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었어요. 자, 이런 문장에서 학생이라는 단어가 뭘 수식해 주나요? 뭐 수식한다기보다는 이 주어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죠. 얘가 없어도 문장은 되지만 허전함을 채워주는 애. 그래서 얘는 문장의 완성을 해주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보어. 그럼 얘는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나요? 그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을을 들어가는 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녀를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는지 말해줘야 되는데 그녀를 들어갔어요. 자, 얘를 목적어라고 불러요.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돌고래 그리고 우리 봤죠?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럼 a liar. 뒤에 또 썼는데 얘는 뭐죠? 그녀를 수식해 줍니까? things를 생각해 줍니까? 아니면 힘을 수식해 줍니까? 그녀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라는 애를 이렇게 보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문장의 보어거든요. 보어예요. 얘가 없어도 문장은 됐잖아요. 그녀는 그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라는 목적어를 수식해 주고 있는 보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어는 문장의 주어를 수식해 주거든요. 주어를. 근데 얘는 문장의 주어는 쉬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적어를 꾸며주니까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단어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얘는 5형식이고요. 얘는 2형식이거든요. 그리고 2형식에 쓰이는 보어는 주어를 수식해 주니까 주격 보어라고도 설명을 해요. 같은 말입니다. 보어까지만 하면 보통 2형식을 나타내요. 그리고 She thinks I'm a liar처럼 5형식 문장에 가시면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문장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품사가 생각나실 거예요. 품사를 우리가 8개나 배웠어요. 뭐 뭐 있었죠? 8개의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그리고 여기에 끼지는 않지만 관사라는 애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그럼 이 8개의 품사 중에서 이 문장의 형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품사들은 총 몇 개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명사나 명사나 어쨌든 명사니까 이거 뭐 제인 이름으로 바꿔도 되니까 일단 명사가 필요하다 볼게요. 명사 필요해요. 그 다음 문장의 동사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장 보니까 명사네요. 그쵸? 명사예요. 명사 겹쳐요. 그리고 she is sick,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면 she is old, 나이 들었어요. 이렇게 상태를 표현해 줄 때도 이형식 문장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거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 그러면 문장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요소는요. 이 8개의 품사 중에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접속사, 전치사, 부사, 감탄사 이런 애들은 문장의 형식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장의 요소를 봤잖아요. 이 요소의 구성하는 품사들을 보니까 지금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 대명사도 껴줄 수는 있지만 그럼 나머지 대명사 빼고 4개 남았죠? 그러면 이 4개의 전치사, 접속사, 부사 이런 애들은 문장 형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문장 형식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야 이거를 우리가 필수 구문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필수 구문이 아닌 건 이렇게 괄호 묶어서 누군가를 수식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구문독회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읽는 방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의 4개의 요소를 봤는데요. 이 4개를 가지고 5개의 형식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문장이라는 것은 항상 모와 모가 들어가요. 문장, 절,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주어, 동사로 시작할 거예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3, 4, 5형식 다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로 시작할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동사 뒤에 이제 아까 구성 요소 뭐 있었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보어 있죠. 목적어와 보어의 배치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의 형식이 5개가 되는 겁니다. 먼저 1형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어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 주어, 동사인 건 이제 알겠고 이 동사가 어떤 애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읽지 않아도 뒤에 뭐 보어가 올 건지 목적어가 나올 건지 읽지 않아도 숙달이 되면 동사만 보고도 얘가 몇 형식인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구문 독해할 때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여러분? 자, 동사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동사의 종류를 가지고 형식을 나눈다 해도 건이 아니에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거의 형식의 종류가 동사의 종류가 돼요. 그러면 이 형식, 문장의 구성 형식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동사의 이름이 조금 조금씩 다르겠죠. 뭐 어쨌든 다 동사이긴 합니다만 종류를 조금 나눠 볼게요. 동사는요, 조금 이따가 표를 보실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해요. 동사는요, 일단 어떤 동사는 아까 She thinks him a liar 이 문장 보셨어요? 앞으로 살짝 넘겨볼게요. She thinks him a liar 이렇게 뭐를 생각한다? 라고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있다 라고 표현하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동사가 있어요. 이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는 목적어라는 다른 품사에 의존하는 동사라고 해서 남, 타 자를 써서 타동사라고 불러요. 얘 지금 타동사예요. 타동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VT. 자, 타동사. 근데 얘는 목적어,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도 문장은 되죠. 보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만 있으면 자기 혼자 잘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문장을 완성하는 동사, 혼자 스스로 자자 써서 자동사라고 하고요. VI라고 씁니다. 문장의 큰 갈래를 보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는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눌 수 있어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책에도 읽고 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요. 그럼 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갈래가 어디서 나뉠 거냐 하면 자, 여기가 자동사의 영역, 여기가 타동사의 영역이에요. 자동사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타동사 중에서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걸 막 찾아가면서 외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어선생님께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외우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죠? 누구누구 애게 할 것이다. 아니면 뭐뭐를 할 것이다. 그냥 할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 시대 때는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를 쓸 건지 보어를 쓸 건지 암기식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 됐던 거죠. 이걸 쓸모있는 지식으로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할 건데 지금은 구분할 건데 그런데 어떤 동사는요. 때로는 자동사가 되고 때로는 타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여기는 분위기가 뒤에 뭐가 없어도 문장 해석이 내가 된다. 그러면 자동사로 인식을 하시고요. 뭐가 있어야지 문장이 완성이 될 것 같으면 타동사로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상적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다음에 이제 문장에 보면서 동사 부분을 파트를 볼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자동사, 타동사를 나누어서요. 이 중에서도 갈래가 있겠죠? 이렇게. 얘는 두 개의 갈래, 얘는 세 개의 갈래가 있어요. 타동사 중에서요. 타동사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애가 있고 보호가 없는 애가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얘는요. 이렇게만 있어도 되죠? 그녀는 그를 생각했다. 그 문장 되죠? 그녀는 그를 생각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목적어까지 나오는 동사 있을 수 있어요. 그를 생각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지. 좋은 생각을 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unlier. 이렇게 하면 문장 분위기가 반전되죠. 아, 걔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호가 없으면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원래 필자가 의도했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동사는 얘까지만 써도 문장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전달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사는 여기까지 써야 필자가 쓰는 그 문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애가 있고 보호가 필요 없는 애가 있는 거예요. 자, 얘도 자동사도 마찬가지로 보호가 있어야 되는 애가 있고 보호가 없어도 되는 애가 있어요. 혼자서 완벽하잖아요. 없어도 되는 애는. 그래서 완전 자를 붙여요.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뭔가 보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불완전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냥 동사 이름이니까 가볍게 보세요. 타동사일 경우에도 완전 타동사가 있겠죠. 얘는 뭐가 없어요? 보호. 보호가 없어도 혼자 완벽하다고요. 그러면 보호가 있어야 아까 things him a liar처럼 보호가 있어야 문장의 전달력이 확실해지는 것들은 불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타동사 중에서 좀 특이한 애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목적어를 두 개 쓰는 애가 있어요. 보호는 없어도 되지만 목적어를 두 개 써요. 그래서 걔를 수요동사라고 불러요. 수요동사.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러면 이 동사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일형식이 얘가 일형식, 이영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이에요. 근데 완전 자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호도 안 나와도 되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혼자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동사를 썼는데 뒤에 보호는 필요 없어요. 자,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이걸 일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형식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형식은 되게 짧겠네요, 선생님. 이라고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문장이요. 여기 지금 형식에 필요한 문장의 요소는 네 개가 있고 그 네 개의 요소를 구성하는 품사는 세 개. 대명사까지 껴준다면 네 개지만. 자, 세 개가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밖에 안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품사들은 여기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문장이 형식에 포함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블라블라 되게 길게 수식어구로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다음에요. 부사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이 부사가 부사 구 혹은 부사 절로 아주 길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세 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 문장에서 해석하려고 필요한 애는 주어, 동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문장이 길어져요. 부사가 세 줄이나 되니까.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주어, 동사면 보고 부사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이 길어져도 일형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영식은요. 이영식은 뒤에 뭐가 필요해요? 자, 불완전하대요. 혼자서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조가 필요합니다. 보조를 보호라고 하죠. 보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영식이에요. 삼형식은요. 자, 이제부터 타동사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타동사는 혼자서는 문장을 못해요. 문장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지 구성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구성을, 목적어가 있겠죠. 그럼 얘들 다 타동사니까요. 뒤에 목적어 다 들어있겠죠.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어 뒤에 이제 더 이상 필요하잖아요. 목적어 하나만 딱 하면 문장의 의미가 다 전달됐어요. 그러면 걔는 완전 타동사. 삼형식 동사. 여기 있어요. 여기 완전 타동사가 됩니다. 사형식은 수요동사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뭐가 몇 개라고 했어요? 목적어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목적어 두 개. 짠. 근데 얘가 진짜로 말해주고 싶은 목적어는 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목적어 얘예요. 직접. 드렉트예요. 네, 디렉트요. 드렉트. 직접이요. 얘는요.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직접 목적어는 아니고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간접적인 거. 그러면 드렉트 앞에 인 써서 인드렉트라고 불러요. 간접. 따라서 I가 들어가서 I 오는 간접. 이거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해요. 누구누구에게. 나는 제인에게 10점 만점을 주었다. 그러면 10점 만점을 제인에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O형식도요.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문장 봤습니다. 이거요. 목적어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풍성하게 해주는 보조가 필요했죠. 그래서 뒤에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는 걸 O형식이라고 부르고 타동사의 갈래 중에서 보호가 필요하니까 혼자서 완성하지는 못해요. 따라서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죠. 문장의 정신 다 했어요.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했고요. 글씨가 예쁘진 않죠. 자,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잘 보이게 제가 색깔을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자, 동사의 갈래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다. 뭐의 유무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습니까? 목적어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목적어에 여기다가 이제 목적어에 유무 이렇게 써볼까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걸 타동사,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걸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은 하지만 때로는 자동사일 수도 때로는 타동사일 수도 있는 동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의 그 다음 갈래는 뭐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어가 뭔데요? 컴플먼트라고 했죠. 반려자 같은 거라고.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없으면 허전한 거라고요. 그래서 보어는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혼자서 완벽해요. 더 반려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완전하다고요. 완전 자동사? 반려자가 있어야 돼요. 외롭거든요. 그러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자동사. 자, 타동사의 갈래에서도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나뉘겠죠. 자,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보어가 있어야 되는 건 스스로는 잘 못해요. 보조가 필요해요. 불완전 타동사. 보어가 없어도 되는 걸 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서 또 나눠봤더니 완전 타동사에서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한 애가 있었는데 그걸 수여동사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까지 방금 전에 봤던 거 정리가 됐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완전 자동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구문이 있어요. 동화책에 보면 가장 먼저 뭐 옛날에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할 때 이 살았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they're lived 이런 표현을 써요. they're lived. 뭐 a princess 아니면 a queen 아니면 a man 한 남자가 살았는데 뭐 이름이 named 어쩌고 어쩌고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they're lived a man 이런 문장이 있을 때 헷갈리니까 뒤에 수시갖고는 지워볼게요. 이 문장이 일형식입니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 요게 live가 살다라는 동사죠. 살다 이게 전형적인 일형식 완전 자동사예요. 그래서 살다, 죽다,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은 완전 자동사의 확률 90%. 그러면 이런 애들이 뭐냐 하면 대부분 존재를 나타내는 애들이에요. 존재. 존재. 여러분 책에 같이 필기해 주시면 아마 안 까먹으실 거예요. 존재를 나타내는 걸 바로 일형식에서 사용을 하는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가요.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대표적인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완전 자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내 주는 애들이 있겠죠. 상태. 상태를 나타내 주는 동사들은 보통 불완전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아니면 뭐하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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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태를 나타내 주는 동사예요. 이런 애들을 불완전 자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태가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도 있고 머무르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동사가 때로는 완전 자동사, 때로는 불완전 자동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동사를 따로따로 외우지는 마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stay 같은 거. stay, stay. 음, 예문 또 드려야지. 자. I will stay here. 나 여기 있을래. 이런 문장이에요. 나 여기 있을래. 여기서 stay는요. here는 부사니까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싹 지우면 주어 동사만 남죠. 그럼 얘는 일형식이죠. 완전 자동사예요. 그런데 나 안 자고 깨 있을게. 너 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stay awake. 깨어있다. 자유롭게 써봅시다. 물론 부사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stay 다음에 어떤 꿈이 형용사가 들어온다면 얘는 때로는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외우지는 마시고 같은 동사지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문독회 할 때 이게 이게 아닌데 이런 혼란에 빠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완전 타동사 보겠습니다. 뭐뭐 을을 들어간다 그랬죠. 목적어에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생각하다. 아니면 뭐를 어떻게 했다.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들. 하다라는 뜻을 뭐뭐 하다라고 이제 행위를 나타내는 것들. 그것도 목적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동사들은 완전 타동사라고 볼 수 있어요. 목적을 가진 행위. 뭐뭐 하다라고 해석될 때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수요동사는요. 수요동사 얘가 사람을 나타내요. 얘가. 간접 목적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물건이나 상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건네주다라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해주다 아니면 정말 선물을 주다 번역해 주다 이런 것들. 뭐 다 주다로 끝나네요. 주다. 그러니까 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은 수요동사라고 보시는 거죠. 수요동사. 불안전 타동사는요. 대표적이게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한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만들다 아니면 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키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다, 시키다 아니면 얘가 어떻게 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애들은 보통 5형식에 사용되는 불안전 타동사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하시고 가면 조금 더 쉽겠죠. 해석이. 자 그럼 이제 대표적 문장들을 볼게요. 1형식 우리 다 했습니다. 1형식 어떻게 됐죠? 주어 다음에 동사만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문장이 두 글자, 즉 두 단어만 있으면 되나요? 물론 문장은 두 단어만 있을 수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붙어도 됩니다. 부사어나 전치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사가 붙을 수 있겠죠. 문장 성분으로 본다면. 자. 태양이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얘는 지금 뭐예요? 얘 없어도 문장은 되죠 여러분? 태양이 떠오른다. 문장 완성됐죠?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예요. 떠오른다. 태양이 떠오른다. 그럼 뭐 필요해요? 태양이 떠오른 다음에 문장 끝났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동사? 자동사. 그 중에서도 완전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지만 뒤에 글자가 붙어도 되죠? 부사가 붙을 수 있어요. 단어, 단어, 단어. 그러니까 구네요. 그런데 문장 내에서 동쪽에서 떠오른다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무슨 구? 부사구예요. 부사구가 뒤에 붙어서 문장이 조금 길어졌지만 어쨌든 일형식 문장입니다. 이 형식은요. they became parents. 그들은 parents. 부모님이 되었다. 부모가 되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주어가 나왔어요. 주어. 그러면 became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죠. 되다. 어떤 상태나 상태 변화를 나타내주는 동사. 대표적인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뭐뭐가 되다. 그럼 그들은 됐다. 뭐가 됐어요? 뭐 필요하죠? 뭐뭐를 시켰다,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됐어요. 그런데 뭔가 문장이 허전해요. 그래서 뭐가 되었는지 뒤에 complement, 보어가 필요한 거죠. 이 형식 문장이고 이때 became은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삼형식 문장 볼게요. 제니는 wrote, 썼다. 제니가 주어가 동사 wrote, 썼다. a letter, 편지를 썼다. 어때요? 그녀가 썼다. 그럼 뭘 썼는지 말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a letter 붙었어요. 뭐를 썼다.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게 붙었으니까 행위의 대상, 목적어가 됐어요. 그러면 목적어를 썼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 썼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네. 그러면 앞으로 가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애가 있네. 여기도 제가 썼죠. 누구누구에게. 그러면 얘 사형식일까요? 아니요. 잘 보세요. 사형식은요. 누구누구에게 앞에 전치서가 없어요. 그냥 명사 쓸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이게 무엇을 이 순서로 명사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니까 전치사가 들어갔어요. 우리 품사할 때도 했죠. 전치사는 혼자 써요? 안 써요? 아니요. 전치사는 명사랑 같이 써요. 명사랑 같이 써서 문장 내에서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거나 등등등 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랑 명사를 합쳐서 하나의 구가 된 거예요. 하나의 구가 된 거고.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긴 하지만 간접 목적어는 아니에요. 따라서 문장은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있는 삼형식 문장이 되었어요. 사형식. 방금 봤지만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나와요. 사람만 나오고 그다음에 사물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물론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요. 제니에게 선물을 주었다. 제니에게 선물을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순서로 쓸 수 있지만 말하다 보면 내가 선물 줬어 제니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선물 줬어. 제니한테? 제니에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문장의 형식이 변한 거예요. 문장의 뜻은 똑같지만 형식이 변한 거예요. 얘는 지금 사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he gave. 그녀가 주었어요. 동사. 주어, 동사. 나에게 주었어요. 나에게. a present. 선물을 주었어요. 이게 완벽한 수요 동사. 사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목적어만 있는 삼형식 문장이 되고요. 미를 이런 문장은 없어요. 사형식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미가 뒤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다 아까 to 썼던 것처럼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삼형식입니다. 전체사 들어갔으니까 문장 성분을 포함이 안 된다.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형식이요. The baby makes her mother happy. 아기가 문장의 주체가 되죠? 자, 문장의 주체. 얘가 행위를 해요. 동사.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뭐뭐를 만들었어. 엄마를 만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 엄마의 기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상태에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이 형용사를 우리는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할 것 한 가지. 보호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컴플먼트 보호가 주어를 수식해 주는 이 형식 문장에서 주어를 수식해 주는 주격 보호인 경우가 있고 앞에 있는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목적격 보호인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가 중요합니다.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을까요? 자,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별표 3개 정도는 해야 돼요. 5개가 최고면 5개 해야 돼요.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품사는 못 들어가요? 알겠죠? 동사, 부사? 안 됩니다.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엄마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5형식 문장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의 기본 툴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구문독회를 할 때 이 문장이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고 아니면 여기가 부사절이고 아니면 부사구고 이런 것들을 할 건데요.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용어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이 문법 책들을 보시면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이런 설명이 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완전 문장인가 불완전 문장인가 이런 거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형용사 쪽으로 넘어가면 형용사 절, 관계사 절 이런 것들 배우실 때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명사절 할 때 이럴 때 나옵니다. 완전하다,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뜻은요. 결국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건 우리가 앞서서 배운 1형식부터 5형식이 완전히 갖추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은 무슨 뜻이겠어요? 1형식부터 5형식이 있긴 있는데 뭐가 빠져있다는 뜻이 되겠죠. 뭐가 빠져있다는 뜻이 돼요. 예문 있나? 자, 여기 예문 좀 보고 가겠습니다. She knows that he made a mistake. 그녀는 알아요. That he made a mistake. 그가 실수를 했다는 거 알아요. 밑에는요. She knows a girl, 여자애를 알아요. That he loves.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알아요.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이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만 보겠습니다. He가 문장의 주어죠. 네, 문장의 주어예요. Make는 동사죠. 과거 영어로 쓴 거예요. 지금 made. 실수를 했다. 목적어까지.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3형식. 여기서의 Make는 완전 타동사가 된 거죠. 자, 3형식 문장이 됐어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죠? 음,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되겠군.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that으로 써져 있는데요. 밑에 건 다르거든요. 자, 위에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3형식 문장이 갖춰져 있으니까 that절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밑에는요. She knows a girl, 여자애를 알아요. that he loves. 똑같이 that절 안을 볼게요. he, 그가 사랑하다 동사예요. 사랑하다라고 하면 뭐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는지 써야 되겠죠? 을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문장 끝났네요. 그러면 얘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왜 구분을 해야 하냐 하면요. 완전한 문장은요. 이거 자체가 지금 이 that으로 묶인 이 하나의 절이 절 맞죠? 주어동사 있으니까. 이 하나의 절이 no의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다시. 자, 지금 문장에 진짜 주어는 she고요. 진짜 동사. 그러니까 본 동사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 진짜 동사는 no예요. she knows. 그녀는 안다. 근데 뭐를 안다 할 때 그 모를 자리가 되게 긴 거예요. 그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대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어가 된 거죠. 근데 그 목적어 안에 보니까 문장에 또 이제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었던 거고. 이게 하나의 목적어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명식 문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완전한 문장이면 자,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하나의 목적어는 품사가 뭐예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자, 이거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요. 지금은 간단하게 할게요. 얘는 명사절이 됐어요. 그러면, 자, 밑에는요. she knows a girl. 그녀는 알아요. 그녀는 알아요. 자, 뭐라냐면 a girl. 여자애를 알아요. 그 여자애가 that he loves. 그가 사랑하는 여자애를 알아요. 그가 사랑하는 여자. 자, 잘 보세요. 이 나절이요. 위에서는 하나의 노의 목적어였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여기. 여기 동사. 목적어. 여자애를 알아요. 어, 끝났어요. 여자애 끝났어요. 자, 그녀는 여자애를 안다. 근데 어떤 여자예요?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안다고 그랬죠. 그가 사랑하는 여자. 어, 여자라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자, 그쵸? 그가 사랑하는 여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은 대시지만 얘는 형용사절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이게 저 뒤에 가면 수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명사가 뭐고 형용사가 뭐고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구와 절 정리를 했고 하나의 절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는지 정리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완전하다라는 뜻은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고 불완전하다라는 뜻은 조금 전에 that he loves처럼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은 형식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빠져있는 것 그러니까 이걸 갖추지 못한 문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로요. 주로. 요거 힘든데. 주로. 있어야 되는 명사. 그러니까 목적어나 목적어가 주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주로 목적어를 출제를 합니다. 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고 아니면 주어. 주어도 많이 나와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고 이래요. 주어나 목적어가 문장에서 사라져 있을 때 그럴 때 불완전한 문장형과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주절과 종속절은 뭘까요? 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어와 동사의 조합인 건 알 수 있겠죠. 주절도 주어 동사고요. 종속절도 주어 동사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어디 있냐면 주어 할 때 그 주자 문장의 주체 주어라고 했죠. 문장의 주체. 그러니까 행위자입니다.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장이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한 문장만 가지고 풀지 않죠. 되게 길어지잖아요. 단락이 아주 길어져요. 그 안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안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되게 긴 문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한 문장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점이 여기서 딱 끝나는 그런데 그 안에서 문장과 문장이 있으니까 이걸 다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의 절이에요. 이 절 중에서 문장의 실제 주체가 되는 중심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중심 문장을 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심 문장은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독 사용 그러니까 얘가 하나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대강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수식어구가 되겠죠. 주절을 수식하는 수식어구 그게 종속절인데 종속절이란 종속한다는 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뜻이죠. 주절에 종속 주절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종속절들은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씁시다.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접속사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접속부사라는 애들도 있는데 그것도 연결해야 하나요. 그리고 접속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분사라는 애도 있는데 걔도 접속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 생략해서 분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원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동사가 있으면서 이렇게 생겨 있으면서 단독으로는 사용이 안 돼요. 그걸 종속절이라고 해요. 역할은 중심 문장인 주절에 주절에 속하는 주절을 수식하거나 꾸며주는 꾸미모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문장의 중심이 여기가 이제 주어 진짜 주어고 여기가 만약에 진짜 동사라면 나머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종속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자 이제 예문 지나가 볼게요. 주절과 종속절 볼게요. I saw a man. 내가 한 남자를 봤어요. When I look out the window. 내가 책문 밖을 내다봤을 때 한 남자를 봤다.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I saw a man. 내가 주어 봤다. 동사 남자를 봤다. 자 문장 하나 됐어요. 절. When 접속사죠.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요. I look out. 내가 look out. 내다보았어요. 창문을 내다봤어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 됐죠. 자 이 문장이 있어요. 여기도 문장이고 여기도 문장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이에요. 한 문장의 그러니까 점으로 끝날 때까지 한 문장이 얼마가 길든지 그 안에 주절은 딱 하나예요. 주절이 누구일까요? 내가 남자를 봤다가 중요해요. 내가 창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가 중요해요. 남자를 봤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봤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봤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얘가 주절이에요. 얘가 주절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접속사로 시작해서 얘를 수식해주는 꿈이 뭐 얘는 종속절이 되겠죠. 종속절.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시제일치를 한다거나 어법 문제를 풀 때 이게 일치시키는 경우도 아니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면 주절과 종속절을 비교해야 돼요. 그럼 이 비교를 하는 힘을 얻으려면 어디까지가 주절인지를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밑에 문장 수준은요. 수준은요. felt tired.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피곤함을 느꼈대요. 왜냐하면 she was staying up late. 늦게까지 깨어있었어요. 밤새다라는 표현이에요. stay up late에요. 그러면 늦게까지 깨어있었기 때문에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여기도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 하나 나와있고 그리고 얘도 문장이 하나 나와있어요. 수준이 피곤했다가 중요해요. 늦게까지 깨어있었기 때문에가 중요해요. 이유가 아니라 결과 중요하죠. 수준 felt tired가 문장의 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절이에요. 주절. 얘가 주절. 그러면 접속사로 시작해서 이유를 나타내주는 얘는 종속절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접속사에 대한 연결어 수업도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차근차근 할 거예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어 학습을 하기 위해 기본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고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때 이 종속절도 나오고 접속사도 따로 또 할 겁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구화절하고요. 문장이 요소하고 문장이 형식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단어를 보면서 품사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단어가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구성요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번 시간은 문장의 구성요소를 받고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까지 함으로써 단락을 구성할 수 있는 힘도 얻은 거예요. 자 이제 읽는 것까지는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구문도캐의 기초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문도캐를 읽는 것을 넘어서 문장을 직접 구성하고 쓸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문장을 지금은 문장 1, 2강에서는 문장이 쓰여진 걸 보는 능력을 기르는 거고 3강에서부터는 이제 문장을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만들 줄 알면 어디가 틀렸는지 볼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틀린 부분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1, 2강 복습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 완독을 교재를 완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3강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